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강아지 걸로 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강아지 로즈워크 세트를 받았어요. 연어를 이용한 훈련용 간식이라고 하네요. 연어랑 고구마랑 단호박이랑 블루베리 당근. 당근은 뭐 1개니까. 이렇게 들었고 약간 공이 처럼 생긴 건데 이것도 노즈워크 하는 거. 이것도 야지인데. 여기 오마 같은 건데 여기 숨겨서 하는 거 같아요. 이것도 여기에 노즈워크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쏙 넣어서 쓰는 건가 봐요. 트리 공. 저 소파 밑에 들어가야 있다가 제가 장난감 공 던져주니까 나왔어요. 마음에 들어. 공중 마음에 들어. 테레가 지금 왼쪽 뒷다리 슬개골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뛰는 거는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 공 던져주 하면 이제 방향은 훅훅 바뀌면서 관절 사이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될 슬개골이 고정이 안 돼가지고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해주려고 지금 보면 매트도 싹 다 깔았거든요. 저희 집. 전체로 다 깔고 이렇게 지내니까 다행히 원래 매트 안에서만 놀던 테레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놀기 시작해 주더라고요. 마지막 분식점 간식 놀이 토이 아 이것도 약간 꺼내고 넣고 하고 이러는 거네? 일단 오늘은 테레가 다른 지금 장난감 보면서 다 지겨워해가지고 숨겨놨다가 좀 다 빨간가지고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렇게 몇 개만 세 거 꺼내줬다가 돌려서 써야 될 것 같겠죠? 사람이랑 똑같이 얘도 세 거 좋아해가지고 한 번씩 사서 바꿔주고 바꿔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개만 그런 거 아니죠? 어? 테레 꺼야? 빨리 가야. 줄까? 줄까? 갖고 싶어? 갖고 싶냐구 가지고 싶냐구 가지고 싶냐구 젤리 젤리 안 돼? 과목빈의 주제 곰돌이 녹아서 곰돌이阿비 곰돌이 주의 곰돌이 곰돌이로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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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가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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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젤이 물을 마세요 어서 앉아 옒지 마지막은 저는 다 conhe 썰고 아이야맛 집사는 못먹는다 그래서 저는 다 잘 먹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다 먹어요 이 소스는 닭살인 거 같아요 이 소스는 그냥 다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썰어주고 저는 다 먹었지만 그리고 제가 썰어주고 계속 이렇게 되서 집사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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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пia 대리 앉아 좋은가 봐 better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이 쑨라 아하하하 사우나 취향이다 나랑 취향이 미스트 진짜 네가 게로 태어놀을 이렇겠지? 맞지? 이거 맛 들리겠는데 저거 응? 맛 들리가지고 이제 소금만 데어오면은 저거 좋다고 눕는거야 아하하하 너 배태리 잔다 이제 죽은거야 이제? 아니 손을 가딱가딱 하면서 잔다 얘도 너야 다 좋았어 아 그거봐 아 떨려놔 그것도 좋고 사나이 로맨스? 아니다 이게 사나이 로맨스잖아 그것도 좋고 아 밥 꼭 시트 아 그것도 좋지 깔끔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아 잠깐 치킨이야지 테리 테리 머리가 진짜 추잡다 너 엄마 없는 강아지 같잖아 아살살 재킷 후추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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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짜잔. 과제 포장을 보았나.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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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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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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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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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캠프파이어야! 보여? 볼? 다 먹었어. 짱 귀엽다. 환불할 생각 없으니까 영수증 끊어버려야지. 채 끊어버렸어. 이건 이제 내 것이야. 캘리 새것에 아주 관심이 많구나? 캠프파이어 이건 부추 사니까 줬어. 털 슬리퍼 좋겠지? 털 슬리퍼 이야! 귀엽다! 내 맨날이를 준비해보지? 한번 신어볼까? 오빠야! 음! 음! 귀여워? 음! 장아야! 아니! 부추인데! 흰색깔 부추인데! 음! 예쁘다! 흰색깔 부추인데! 흰색깔 부추인데! 흰색깔 부추인데! 청바지랑 입으면 아주 예쁜데! 청바지랑 입으면 아주 예쁜데! 음! 음! 불닭! 흰색깔 부추 이게 V-ray 단자라고 총 불빛이 나오는 게 두 개가 있고 여기서 조명이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밴드가 두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밴드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일 텐데 일단 여기에 단자를 넣고 이 불빛 나는 곳이 안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불빛 나온 것이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맞춰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맞춰지게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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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이 조여지 짠 안치 짠 안치 안치 흠 흠 흠 흠 안자! 간장! 다행히 빠져버린다 이게 이상한 거 같아 다행히 빠져버린 건가? 아... 빠져버린 건가 깡아 망고 파 파 야채 앙꼬 파 잠을 좀 들어봐요. 잘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70년대 중에서 점점 참고 단단하게 되더라고 보인다. 보인다 느끼고 이렇게 굉장히 멋있어서 기계를 좋아한 것 같아요. 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깨 우리의 자체가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다 맞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주연을 우리의 주연을 우리의 주연을 그저 전화하는 안으로 가는 중 어차피가 없기 때문에 너무 웃겨서 뒤로 올라가야 하는 중 저녁에 왔습니다 오늘의 다름이 더 잘 안 돼서 오늘의 다름이 더 잘 안 돼서 오늘의 다름이 더 잘 안 돼서 이 이유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더 잘 안 돼서 마지막에 지사와 함께 시간이 더 잘 안 돼서 오늘의 다름이 더 잘 안 돼서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잘 안 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